우리 동이 잘 지내니? 동아 동아 똥동 동언니 생일 축하해요 동언니 보고 있나? 동의도 이제 빨리 잘 해가지고 빨리 보고 싶어요 최근에 이제 동이 없이 투어 갔을 때 너무 슬프더라고요 뭔가 저희가 동이를 잃어버린 듯한 느낌? 동언니가 가고 나서 저희가 콘서트 하는 그 첫 무대였는데 북극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멤버들 다 울고 저도 막 어떡해 동언니 제가 회식 자리에서 그때 다 같이 인사를 또 한 번씩 싹 했었는데 그때 안을 줄 알았는데 아니 이렇게 안으면서 얼굴을 보는데 너무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동언니는 나 같은 방인데 못 본 지 너무 오래됐어 동이 보고 싶어?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동이 보고 싶어서 죽어버릴 것 같아요 동아 보고 있니? 그래도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동이 그냥 하던대로 해 동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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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bundance 한국식을 말해 사랑 Até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안녕하세요. 저는 한동입니다. 지금 6시 6시입니다. 저는 카카오틱입니다. 안녕! 동이 이제 곧 올 거예요. 동이 보고 싶죠? 저도 동이 보고 싶어요. 동이랑 연락했어요. 너무 반가워. 이제 동이 한국이에요. 우리 7명 다 지금 한국에 있어. 얼마나 좋습니까? 우리 썸냐가 원하던 거 아니에요? 염원하던 거? 동이 한국이야. 동양국이야. 3일 있으면 동원이 나와요? 여보세요? 언니 인사해요. 안녕하세요. 맨날 봐봐. 맨날. 맨날. 맨날 봐봐. 댓글창에 채팅창에 아주 난리가 났어요. 언니 다 동원이 보고 싶다고. 언니 그러면 카톡해요. 오케이. 제가 1년 만에 서울에 왔는데 느낌이 되게 묘하더라고요. 차 타고 왔는데 밖에 풍경 보면서 생각을 많이 떠올라요. 여기 맨날 멤버들이랑 같이 왔었어요. 많이 먹었던 맞지? 와서 뭐뭐 했어요. 이렇게 생각을 영화처럼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만 지나요. 멤버들 얼굴 또 아직 안 봤으니까 또 1년만에 보니까 되게 기대돼요. 이것들 안녕하세요. 루이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한우입니다. 만날 때 되게 반갑게 이렇게 보자마자 어! 제가 처음 약간 걱정했거든요 살짝 왜냐면 1년이 좀 길잖아요 1년이 많아서 어... 살짝 어색하면 옷도 가지 이런 걱정했는데 완전 없어요 진짜 그냥 어제처럼 그냥 이제는 진짜? 그럼요 빨리 와요 진짜 이제 하나 더 안녕 그럼요 네 여러분 우리 동이의 첫 솔로 앨범 휴강이 구입을 해줬다고 합니다 자요! 풍덩 짜요! 뭐야 뭐야 하나 둘 셋 짜요! 거고! 먼저 도 resigned car 음.. 있다면 구독 안좋아